오늘 아침 출근길 날이 많이 춥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영하 3.7도, 체감온도는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6도에 머물러 종일 춥겠고요. 추위가 오래 가진 않아서 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과 울산, 창원 등 동쪽쪽을 중심으로 건조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오기 전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제주는 흐리지만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경남 내륙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며 날이 더 춥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부산이 영하 3도, 거제 영하 2도, 진주는 영하 9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가량이나 낮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평년 수준을 밑돌 텐데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6도, 울산 5도, 창원은 4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미터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까지 부산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내일 낮부터 추위는 누그러져서 당분간 한파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